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제 방송을 또 기다리시는 동안 잠깐 짤방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시차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문자나 메시지로 문의를 못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사전 통화를 이렇게 하고 편하게 예약 잡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꽤 내용이 긴 상담 신청 공지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읽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통화 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국제전화 거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제가 국제전화를 차단을 해뒀어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전화는 시도하지 마시고 인터넷상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메신저들을 두고 있고 그 메신저를 추가를 하셔서 제게 이제 대화를 걸어주시면 제가 그 메신저로 전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통화가 원활한 다른 걸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좌가 없으셔도 없으셔도 페이팔이라고 하는 그 입금이 편한 수수료 좀 높지만 페이팔 계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입금 시도를 하시면 저한테 손쉽게 또 입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도 제 운영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상담 중일 때는 상담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나 메시지 위주로 제가 받고 그 다음 전화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입금을 꼭 먼저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상담을 원하시는지 또 각 부마다 사연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궁합을 봐야 될지 본인 것만 봐도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입금 먼저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통화를 받으신 후에 통화를 이제 저랑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확한 금액과 계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호흡이 좀 긴 편입니다. 1인 1시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궁합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반 최소 많이 길어지면 이제 2시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더 추가 상담 원하시면 더 더 더 길어질 수가 있죠. 가족 상담은 그만큼 더 길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시를 잡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들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히스토리나 태어나신 대략적인 국가나 지역 정도를 알려주시면은 출생시 보정에 이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퀄리티가 높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많은 상담을 제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분들께만 이렇게 간혹 방문 상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문을 하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전화 상담 즉 온라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건너오시는데도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저랑 대화를 하시던 분들께서 직접 장소로 오셨을 때는 여기가 그냥 가정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상 한다고 해서 어떤 전화통화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건강운, 재물운 이런 것들은 질문이 아니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봐드리기 때문에 다만 질문을 하실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사주로는 보기 어려운 것도 당연히 질문축에 들어가죠. 재판이라든가 시험의 당나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주역점을 통해서 최대한 보정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즐겁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저를 많이 힘나게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를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지식 수준이 깊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이도 이제 막 40을 넘긴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하면 사주 명식을 겁을 내지 않고 천천히 접근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독학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가 만들어드리는 것을 강의 목적에 두고 있고 또 상담 인연이 또 잘 맞아야 강의 인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신 분들께만 제가 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집에서 강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반을 졸업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반을 모집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바꿨어요. 여러가지 반을 이렇게 버리기보다는 딱 한 반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반이 졸업이 되고 나면 아마 새로운 수업반을 만들겠다고 공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인연이 되는 분들께만 아마 모집 공고가 와 닿으실 것 같아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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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